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던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신이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랜 말 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방인 다른 나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6절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제목설교입니다 주제설교가 주제설교 그러니까 강의설교가 아니고 제목설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맞게 설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전도 구원 2, 3, 7, 5층 종족 그래서 여러분 이방의 빛을 할 때 2, 3, 7, 5층 종족이 너무 멀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도입니다 전도 이렇게 되면 됩니다 전도 성교 요한복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에게 길로 진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방의 빛으로 보금 증거하는 사명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숨쉬는 게 특별한 은사가 아니잖아요 밥 먹는 게 특별한 은사입니까? 걸어다니는 게 특별한 은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금 증거하는 거 특별한 은사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전하는 게 특별한 은사예요? 아니잖아요 대답을 해 줘 내가 화가 안 나죠 대답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보금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저는 얼마 전에 영락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김웅성 목사님께서 영락교회 알죠? 통합체 큰 교회입니다 장신대 채풀 시간에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 은혜 받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 현장에 있구나 영락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이분이 부산에서 한 몇십 년 단임 목회하다가 영락교회 엄청 큰 교회의 단임 목사님인데 은퇴 몇 년 안 남는 게 됐죠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 전도에 가는 설교도 하고 전도 현장 나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가족 면담도 하고 전도 전략도 하고 전도 초청도 얘기하는데 정작 내가 자신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옆에 가면 요즘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전도 현장 안 가고 왔다는 그것이 좀 재성스러운 마음이 든다 기존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캠프 나오는 권사님들에게 캠프 나올 때 사실은 돈 천만 원씩 받아야 된다 말이 이해가 안 가죠? 나중에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받는다 또 천만 원 내려면 캠프 나올 수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방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에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석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태카신 족석으로 얘기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인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기한 빛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천국 가도록 하신 그 내용이 그 일이 뭐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이 날마다 회복되어 주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이 빛은 자연계에 있는 태양빛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알죠? 전기뿔 아니에요? 햇빛 아니라니까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사도인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리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 역시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도록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빛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를 부르신 목적은 이 빛을 전하는데 이 빛을 통해서 구원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빛의 반단 말은 사실은 어둠이잖아요 어두움 그리고 이방이라는 말은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에비스 2장 12절에 이방이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에비스 2장 1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오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그리고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다른 말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라는 거죠 이게 불신자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거든요 행복이 없는 상태 저는 종종 가끔 캠프 전도회장 가면 이런 불신자에게 이런 예화를 드는데요 본인한테는 안 됐지만 6천만 원으로 게임업을 시작해서 자산 24조 신화를 이룬 넥슨 창업주 김정주 이분이 2022년도에 별세했거든요 그 당시에 3월 3일 별세했는데 68년생이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때 자산이 24조고 자기 재산이 8조에서 12조예요 잘 생각하세요? 8억이 아니고 8천억이 아니라 8조에서 12조 억!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산했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이게 어둠입니다 우울증이 어둠입니다 불안증이 어둠이에요 시기, 다툼, 분념이 어둠입니다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어둠이라고 빛이란 말은 의와 진리와 거룩 다른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는 공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창조했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행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는 이유, 구원을 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자살하잖아요 1987년도 9월에 폐암 선고받고 11월에 임종한 우리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목사님에게 했으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신부에게 24가지 종교적인 질문을 했어요 목사에게 했으면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신부에게 했는데 전달이 안 됐어요 폐암이 심해져서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뭔 질문을 했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신이 있다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왜 자신의 존재를 들춰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일반 게시 특별 게시이 있다랬죠? 일반 게시는 자연원층인데요 롱어서 1장 19절의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내리라 20절에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자연계를 통해서도 이 소리가 저한테는 많이 안 들리는데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그런데 특별 게시는 저와 여러분만이 알고 있잖아요 드러냈지 저와 여러분이 비겁하면 위험할 때 내가 무시당할 때 나를 싹 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전영수 목사님이 얘기했다니까 내가 안 그랬어 그분이 되게 응큼하거든 자기 신을 숨기잖아요 좋은 일 할 때는 내가 했어 내가 졌어 내가 졌는데 분명히 특별 게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요한복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디모드의 전서 3장 15절이 참 문의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집 설교를 들을 때 주일 메시지 들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은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는 의롭다 하시고 완벽하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는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죄 짓지 않고 우리는 사당에 속는 데 속지 않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나타내시고 이보다 완벽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영왕 중에 가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고 신의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물을 통해서 특별계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오른쪽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문 1장 21절 천자가 인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만으로 해라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전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겁니다 두 분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이런 질문도 했어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 물 누가 쏟았어요? 제가 쏟았어 불행과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이 선물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쏟은 거거든요 마귀통에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평생 고생하게 살아 영원히 고생해야 돼 영원히 불안 가운데 있어 그럼 짓지 말았어야지 창조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인간을 왜 만드시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제약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때문에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주어졌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제 삭순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모른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창세기 3장에 관한 것처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떠나면 정령 죽는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례도 기름 없으면 갈 수 없잖아요 좋은 성장의 날짜를 불 끄면 무용지물이 어둡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나 남함대로 살겠습니다 잘 살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생로병사 문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운동 갔다가 잠깐 TV에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걸 봤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인가 봐요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줍고 학구방 같은 집에서 사시는데 폐지 주는 할머니인데 계속 뭐가 나오냐면 도둑이 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매일 온다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매일 훔쳐간다는 거예요 물건 보니까 잡동사는 그냥 쓰레기장인데 그걸 훔쳐갈 것도 없는데 자꾸 훔쳐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다 지목하는 거예요 저게 가해자라고 그래서 아주 TV에서 이제 그거를 감시카메라 해가지고 3위를 주시했는데요 지새끼 한 마리도 안 났더라 나중에 봤더니 가족을 찾았어요 어떻게 다 찾다 보니까 전라도 쪽에 찾았는데 그리고 땅도 전라도에 집이 많다는 거예요 집도 없어 폐후된 데 이렇게 있는데 자기 집도 아니야 등기동부터 보니까 나중에 알려 봤더니 자녀 낳자마자 남편이 바람피워가지고 이분이 쫓겨나고 혼자 살아온 거예요 평생 피해 망상 피해 망상 평생 그렇게 사셨어 그게 어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해지 않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부르셨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한두사량 아니잖아요 보통 그냥 저분은 회장님이고 부잔데 완전히 집착이야 완전히 저분은 보기에는 괜찮은데 완전히 개팍해 다 정신문제 마음 문제 육신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조심하세요 저에게 점상케 생겼도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집에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는이라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해반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분에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왕이 왕자로 세우는 이상은 수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왕자입니다 벌거벗은 임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임금이 임금인데 벌거벗고 다녀요 신하들은 그 얘기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 철부지의 아이가 임금님 옷 벗으셨네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임금은 임금입니다 일단 구원은 일단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는 100%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 토달면 안 됩니다 물론 체질 성품 그래서 칭의 칭의는 우리에게 우리의 공간에 위에서 주는 칭의는 위롭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에 속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서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여기 질문을 답하고 싶더라고요 이병철 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놔두었는가 참 이병철을 보면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질문이 많아요 24가지가요 되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굉장히 큰 것 보네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알잖아요 원죄 알잖아요 스스로 독립하려고 아당가하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떠나도 안 죽는다는 말을 속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품 속에 있어야지 부모 울타리 속에 있어야지 어린아이가 부모 품밖에 밖에 나가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우리 하나님 떠난 결과로 이 문제는 오니까 아니겠습니까? 불순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우리가 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성찬식을 참여했는데요 그 찬양 중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그 일절이 참 좋더라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린 양 보혈 피 흘리셨네 여러분 2사 53장 6절에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대속물로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신학교 때인지 정확한 걸 모르겠어요 여자 몸을 보면 그렇다고 지금 의심하면 안 되는데 여자 몸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침 금식을 30일에 한 적이 있어 여자 몸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제 의식이 느껴가지고 지금 보면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만큼 율법의 죄에 찌들려 삽니다 권사님 중에 웃는 분이 계신데 좀 수상합니다만 찌들어 찌들어 산다니까요 여러분 12에서 9장 12절을 보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 느껴지는 게 저는 이해 안 됐는데 지금은 갈라데스의 2장 20절이 이해가 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죄로 인한 죽음을 그때 나도 죽었구나 그거 죽었다면 그냥 죽었다는 말이라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목숨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 죽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없구나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구나 그때 청산됐구나 이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불신 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날마다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사람 저처럼 진실하게 살라는 사람 많겠지 그러나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제 자음의 뭐였냐면 복은 모르니까 진실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였거든요 저는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목사되고 욕을 했다니까 우리가 너무 자유로운 건 있긴 있어 원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니까 자범죄를 좀 관과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목사되고 욕을 뭔 얘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착하게 살라고 노력을 많이 했다니까요 지금 보면 고등학교 때 제가 학생회장했잖아요 고등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목사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기도 이 친구들 수요일에 나오는데 나는 새벽기도를 1년 동안 다녔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물론 부회장 강선심 때문에 다녔지만 부회장 여자애 때문에 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의 목사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 살고 싶지 않아요 물론 공부도 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 교회 울타리가 너무 좋더라고 장성제일계라고 약간 언덕진 교회였거든요 울타리가 좀 있었어요 난 거기서 그냥 살고 싶었어 물론 공부하기 싫은 부분도 있었어 학교 가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목사됐잖아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에비스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하잖아요 빛의 잔일처럼 행하라 하잖아요 유한복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래서 어둠이란 말은 재와 원재와 저주와 재앙과 다른 말로 말하는 불신자 상태 이방위로 살았던 그 어둠에서 운명사조 8장에서 완전히 해결받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 이게 엄청난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롱이 계시는데 장례하시는 장롱이 있는데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얘기하겠는데요 맛보기로 얘기할게요 이따가 2대지에 나오는데 지금 얘기해버릴게요 주의 메시지 중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란 우리 요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두려움으로 제가 두려움으로 한 몇 개월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뤄봐도요 산전수정공정 다 겪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저 잘못 봤어요 저도 몇 개월 두려움으로 잡혀봤는데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하루 종일 두려움 여러분 평상시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수다 떨고 하루 이렇게 캠프하고 산다는 것이 평범함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4시 두려워보지 않았죠 그게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영원한 생 영생을 오늘 살아야 되는데 오늘을 이게 평생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두려운 가운데 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가을 날씨 좋죠 가을이 좋잖아요 어떤 권사님들은 여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청년대학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권사님들 중에서 그래요 어머 목사님 이 가을을 보내기 싫어요 가을을 보내주고 싶지 않아요 가을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보내줘야지 보내주면 춥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을같이 봄날같이 우리 영원히 평안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려면 살지 평안한 가운데서 기쁜 가운데 영원히 살려면 난 살 거야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부르신 바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봉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우리 빛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빛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에 우리의 망가진 영혼정신에 망가진 그 속에 뭔가 영의 칩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에베스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잖아요 마태봉 5장 10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은 일대지만 하고 이대지는 다음 수요일에 올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빛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대지입니다 이대지 이대지는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에게 빛 대신 그리스를 전하도록 우리가 부르신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오늘 말 같은 것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군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일게 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청구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잖아요 우상과 종교와 철학 가운데 있는 저는 12월 8일 날 태국 캠프 가거든요 뭐 갑니다 거기는 왕족 불교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모슬림 저는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로 주로 십 몇 년을 다녔습니다 자칭 저는 동남아시아의 여러분 사도인전 2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바오를 표현할 때가 하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금전하기 위해서 바오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전도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2, 3, 7, 5천 종족에게 보금전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에도 담당이 있고 한나라 담당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보금화할 만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전반기 때 캠페 캠프 멕시코라든가 콜롬비아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나는 정말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워냐면 청년들의 체력 난 체력만 있으면 지금도 그냥 성교사로 가고 싶어 그냥 마태문 28장 심지어 20자로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건세를 가진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교할 만큼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그릇이 2, 3, 7, 5천 종족 살릴 만큼 그릇이 큰 그릇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제도, 인격도, 영적인 체질도, 영적인 성장도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울려 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길을 교리라 여호와께서 태해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야를 통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해서부터 너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1.5절에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태해에서 부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사야 49장 5절에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는 태해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초등부든 중등부든 대학부든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음 속의 빛으로 부르셨고요 이 빛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때 박상진 한 친구가 저를 많이 전도해서 다루고 다녔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헤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데스 1장 15절 10절에도 보면 바울은 내 어몸이 테러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께 왔느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가범 11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온천에 다니며 누가 보면 24장 47절 모든 적석으로 저도 캠프를 15년째 다녔잖아요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를 그러니 제가 얼마나 태국에 있는 분들 파니, 탐, 성교사님, 조현재 성교사님 태국 알 때 있어요 한 20명 되는 쭈이, 영거리부터 시작해서 다 알잖아요 외국인들 여러분 시간을 세우지 못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나 지금 다 못해요 사나이 교회 간증한 장로님 보니까요 캐나다의 큰 기업의 회장인데 목사님 아들이었더라고 70세인데요 돈이 엄청 큰 기업이에요 천몇 개 교회를 세웠더라고 이번에 보세요 유튜브 보면 그런 데도 그리고 선교회 천몇 개 교회를 세우고 장학군부터 하는데 지금도 70세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더라고 전도도 해 직접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도 전도하는데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35절에 보면 현장을 보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넉 달이 지나야 추석할 때가 이렇게 딱 하지 않느냐 눈을 들어 파틀보라잖아요 요 근래 캠프 한 것 중에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강화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한 번 더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강경화로 이렇게 여자분이 배가 이렇게 나오셨더라고 노방정도 갔다가 다방 강화는 다방이 있어 아직도요 다방이 이러면 카페인데 거긴 다방이에요 옛날 다방 아가씨 있다고 해서 구경 갔는데 아가씨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어쨌든 복음을 전해 받고 강화에 오셨더라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런 분 보기도 하고 한 몇 개월 전에도 부천에 한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계신 분들이 복음 전해서 교회에 오신 적도 있고 인천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아파트 라인에 80세 되시는 분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아파트 라인에 있는 80세 되는 분 전도하셨는데 80세인데도 건강하세요 60대 못지않게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목사님이 아멘 아멘 그러고 그러잖아요 세례를 딱 파는 송구성전 이렇게 하는데 아멘 이분이 캠프 때 마실 친구 그러니까 후배라게 봤던 후배가 아니라 동생이라는 70대 되시는 분을 캠프 때 데리고 온 거야 이제 세 가족이 80대 되시는 분 신나요 이렇게 이렇게 팍 다니시는데 어머니서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요 이분이 갑상상암인데 복음 받고 또 우리 한 번도 한 번도 때려 제가 캠프에 가지고 세 가족 제가 캠프에 가지고 성도님들이 관계해 가지고 캠프에 가지고 영접시킨 사람이 6명 왔습니다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캠프에 가 가지고 성도님들이 관계해 가지고 영접된 사람이 6명 왔다 물론 일일성이지만 6명 왔어요 제가 가는 목욕탕에 주일날에 이분을 모시려나 모셔앉고 복석회라고 있어요 그 팀들이 있는데 기존께 다니고 계셔요 제일 막내 되신 분 50대 초반인데 아주 잘 살아요 사업도 잘하고 하여간 신우회가 아니라 개모임이 몇 십 개더만 보석회라고 있는데 이분이 있어요 목사님 형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필구 이천구 김덕기 최초로 노영식 이정태 박선조 형님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형님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가 들어 목사님 우리 개모임 할 때 우리는 소주 맥주 먹고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면 어떻게 좋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사물이 우리 전도자의 삶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역동케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른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까? 그게 보금 누리고 이방의 빛으로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어렵냐 돌아다니면서 전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1년이고 2년 지나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앉아봐 구원의 기리는 게 가장 싫습니다 사업장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 미용실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1년이고 2년 만난 사람에게 시간이 있을 때 앉아봐 이병철 회장처럼 신이 왜 자신을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신은 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을 줬느냐 답을 줘야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삼집중은 삼집중 저는 공부 못했지만 저도 합정적 총신대학원 나왔습니다 물론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총신대학원 나왔어요 저도 삼집중입니다 삼집중 끝내야 되니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 달 동안 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삼집중만 하면 우리가 아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요즘은요 죄송한데 전에 갈 때보다 태국 태국 갈 때 요번에 가는데 저는 못 모르고 다닌 것 같아요 십몇 년을 저는 올인했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캠프할 때요 애들도 안 데려다녔어요 우리 아이들을 대학 때 처음으로 예승인행위를 데리고 갔어요 캠프를 올인해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저는 가면 목요일날 복오를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가려니까 겁이 나는 거야 문화도 보이 99%가 불교이잖아요 문화도 보이고 체질도 보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걸 생각하니까 전에는 한 두 달 전에는 정말 안 가면 좋다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빨리 가고 싶어 이제 좀 바뀌었어 그게 뭐냐 삼지충 잘 아셔야 됩니다 3분 남았습니다 유한일서 1절에서 4절 말입니까 생명과 사금의 봉동체 이건 누리면 우리의 기쁨이 온다 그러잖아요 평안이 온다는 거잖아요 유한일서 5절에서 10절에 보면 빛의 자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 그러잖아요 빛을 하라 그러잖아요 빛을 누리면 될수록 내 속에 있는 전형수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두 달 때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집중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생활에 집중해내는 것처럼 저는 사역에 집중하거든요 직장생활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저는 부교육자로 있는 게 만만합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부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명과 사금의 보금공동체 빛의 자녀 두려움과 염려가 내 속에 사라지도록 집중한 거 아닙니까 유한일서 5장 11, 13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오늘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디모데오 전사 3장 14절 하나님의 집 나는 이거 완벽한 것 같아요 육신으로 나타내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망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한 공동체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건이 크더다 그 비밀이 크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내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망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나타내받으시고 영광한 공동체 돌리신 그리스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자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금의 7장 24절에 24절에 보니까 세류의원에게 왜 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세류의원에게 흔들리니까 왕궁에 화려한 옷을 본 사람 찾으러 갔냐 왕궁에 있다냐 사치스러운 찾아왕 왕궁에 있다냐 세류의원의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라 나로 인하여 실적치 않은 것이 보기도다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선택해서 영원께 보내셨습니다 수십 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경이 아닙니다 그럼 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실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보금과 전도도 완전합니다 물론 우리 체질은 바꿔야 되겠죠 우리 성분도 바꿔야 되겠죠 우리 갱신해야 되겠죠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방종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는 인생이 대원자가 있잖아요 대원자가 황옥죄물을 오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좋아 자녀들아 그 이름으로 내가 제 삶을 받아낸 거 아니냐 아비들아 창세전에 계신 일을 알지 않았느냐 청년들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흉악한 절 이기지 않았느냐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아낸 지지 않았느냐 육신의 정녕 안보기 전에 넘어서라는 겁니다 결론 이런 마지막 때에 사는 지혜는 중요합니다 영원적으로 혼탁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미혹합니다 서로 뭐 그래야 되나요 서로 문제를 아는 거예요 서로 비진리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망대 이정표 이정표를 가지고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저는 뭐 이사야 26장 심지가 견고한 인생 싸매고 고치시는 하나님 무릎을 꿇는 지혜 전부 두 달 동안 저는 완전히 뭐 구름 위에 걸었습니다 두 달 동안 그렇게 되어지면 이사야 49장 9절의 12절 사로잡힌 자를 흑암에 갇힌 자를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건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원합니다